자 보급받죠 자 어디있어 보급중 오 누가 사망했어 어 뭐야 다 죽었어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아 조사병이구나 어쩐지 찌지랄드나 잠깐만 이 목숨보다 나의 아이템이 더 중요하다 어 야 미친 이거 어떡하라고 어 다행이다 어허 개깜 놀 와 지금 순간 선택의 기로에 쓸 뻔했네 야야야야 아 잠깐만 이거 안먹었냐 내가 오 야 이건 뭐 리바이나 다를게 없는데 미카자 개쎄네 이거 오 엄청나게 센데 하즈가 추첩 이제 아이템 좀 모으자 이제 너무나 죽여있는 아이템들을 버리고 있어 자 템먹어 고맨나사이 여깄다 자 아이템 먹고 잠깐만 지금 이쪽으로 가야겠어 간다 됐어 토벌 저기 하나 있네 그렇지 정수리에서 뒷목치기 말로 갈까? 말로 가면 좀 벌거 같다 고급 없어도 간지가 안나 마치 그런 느낌이야 자동차를 왜 샀어 기름이 들어가도 어 자동차를 간지나게 타야지 기름 들어가도 괜찮아 가스 충전해 약간의 사치까지 블레이드 갈어 거기서 말을 탄다는거는 내가 봤을때는 아니야 기름 소비 기름 소비하더라도 가는거야 어 조졌다 그쵸 이제는 뭐 컨트롤에 다 익숙해졌어요 와 어디서 했어? 어느 미용실에서 하셨어요? 어 얘까지는 처리하자 템 없냐? 아유 나 이 불쌍한 영혼같애 어 어 야 야 감자 구해 그렇지 동료는 무조건 구해야돼 갔나 와 뭐야 두명이야? 야 두명이면 좀 힘든데 각서 됐어 됐어 오케이 자제 획득했고 난리가 난데 난리가 났어가지고 한쪽팔 한쪽팔 남았어요 한쪽팔 이팔만 자르면 돼 아 와아 정신없다 진짜 됐다 됐다 얘를 죽일수있어 얘를 죽일수있어 어디야 화면 왜이러지 망울이다아 한발토벌 이제 좀 덜하겠다 이제 좀 정신 덜하겠다 얘를 탬없다 얘를 탬없다 타자아 아아 됐어 됐어 어 칼강하니까 그러네 진짜 리바이에서 얘로 바꾼게 어 그렇죠 칼이 또 좋다보니까 별 차이가 안나요 근데 리바이가 얼마를 센거야 그러면 리바이는 칼강하기 전에도 3500이 나왔어 데미지가 아 아 나이스였네 좋았어 새군마 이런 첸잭 아니 지금 산지 한시간도 안됐는데 어 연속 대시 부스트 2회 연속사운 가능 좋았어 자 고급 레어메탈 나왔습니다 고급 레어메탈 어 S랭크에서도 고급 레어메탈 나오구요 그리고 내가 캔거에서도 나오네 게이득 옥철도 나왔네 고뇌성 철강 시제품 좋아 좋아 야 훨씬 좋다 좋아 아 말은 말은 이게 없어 중고차 시장이 없더라구요 팔려고 그랬었는데 안되더라구 단자님 쪽은 구시가지를 빠져나간거같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 아르민? 드디어? 아르미만큼 좋은 캐릭터는 없어 리바일도 안돼 게임에서는 아르미는 정말 개쩍이다 두뇌로 승부보는 게임이라는걸 알게 되실겁니다 잠깐만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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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강화할 것인가 어 충분히 가능한데? 아 레어메탈이 또 모자르네 아 레어메탈이 또 모자르네 회수속도 앵커 강도 30 30 가스냥 가스앵 가스쪽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애 가스가 너무 모자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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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어떡하지 가스는 솔직히 100%까지 다 쓰고 안 가릴 때가 많아 그쵸? 가스는 항상 버리면서 간단 말이야 엄청 많이 저거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칼은 다 강화했잖아 더이상 못해 보급 목재가 필요하네 할 수 있네 목재만 있으면 가능하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옥철도 있고 내가 봤을때는 입체기동을 강화하는게 더 나을거 같애 나한테 됐어 좋았어요 좀 많이 늘긴 했는데 어 여전히 뭐 지금 있는것들 다 말이나 한번 볼까? 흠 음 어떤 말이든 곧바로 탈 수 있어 뭐야 프리지안 어? 야 이거 너무 좋다 아하하하 야 이거 너무했네 와 말도안돼 이건 송령하고 내구력이 전부다 300이 넘네 만원? 흑마네 지금 만원이면 솔직히 좀 이따 산다 다 끝났어 흠 흠 걱정하지마 먼저 출발한 부대는 순조롭게 진군하고 있다 우리도 슬슬 나가자 칼군을 냈겠지? 괜찮습니다 좋아 따라와 장거리 수색 진영 장거리 수색 진영 엘빈 단장이 고안한 이론이며 이 진영을 조직하는 것으로 벽외에서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흠 오 거인과의 조우전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요령은 어 실력에 의한 전파탐지기 레이더나 할 수 있다 진영 중앙에 위치한 엘빈이 조기의 거인 발견을 알아채고 조우전의 진영을 진영의 진로 변경을 가능케 하였다 이게 뭐 자세히는 뭐 모르겠는데 엘빈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놈이네 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어 그쵸? 얘네들이 이끄는 전략가야네 어 뭐야 뭐야 아이 미치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개노래다 혀 저렇게 깨무르며는 야 진짜 안죽나 전개 나 이들도 너 이들도 장거리 수색 진영 어우 뭔가 다 컨셉이 있구나 왜 아는 맨이 안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리해 아 이제 명령 나오네 야 똑바로 안해 저거 죽이라고 한쪽 팔 아 이 멍청한 놈들 이거 야 내가 간다 팀원이 C랭커여가지고 도움이 안 되네 얘는 연타가 안 돼 죽여 그렇지 지금부터 이 팀은 내가 어 어 어 어 어 오 오 우와 와 디지는지 와 나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걷네 어 잠깐만 지금 내가 일단 체력을 회복해야겠는데 내 체력은 먼저 애들 너무 약하다 나도 약하고 애들도 약해 자제 획득은 정말 어려워 보인다 와 캐릭터 달라졌다 이렇게 힘든가 아르민이 짱짱맨인데 원래 야 진짜 큰일 난다 뭔가 아르민이 힘들다 안되겠다 야 죽여 죽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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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호의해 호의해 내가 할게 동료가 A면은 개쩌는데 야아아아 그렇지 아 연타가 없어가지고 됐다 아 개빡세다 모가지 뜯는 용으로 가야겠다 안되겠다 아 연타 아타아 됐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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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다 썼어 근데 중요한 건 체력은 다 썼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목만 뜯지 안되겠다 이거 이거 봐 애들 수준이 지금 엄청 낮아 지금 다 걸려 그냥 자 아 모가지 공격! 그렇지 오우 쌍 오오오오 오오오오할랍다 체력없는대 그렇지 와 와 큰일났다 왜이렇게 빡센지 몰랐어 잠깐만 만을 타고 넘어가야겠는데 이거 오 잠깐만 오 미치겠다 공격해 자 많이 많았다 많았다 많아 달려 차라리 이것만 이것만 딱 시키면서 나는 말을 타고 그냥 도망다니고 어어 나는 딱 이것만 해 이것만 어 저 우리팀하면 죽었다 미친 오케이 휘씨 야아 안돼 나의 도모다치를 줄거 같으냐 먹게 어 두명밖에 없어 흘났다 개빡세다 게임 진짜 이쯤 되면 이제 좀 비크버 이 야아 내려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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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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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늘 했던 미션 중에 가장 스릴 있다 어 다행이다 여기만 하면 되나 여기만 하면 되네 난 저 위까지 어떻게 쓰려나 했어 이 피로 아 좋았어 미친 뭐야 여자요? 어 뭐야 우리 팀 같아 느낌이 아 너 머리도 이뻐 어 우리 팀 아니야 지성이 있어 조짐 결국 얘밖에 안 담은거야? 돌 딱 머리 색깔 비슷한게 딱 엄마 아니야? 엄마? 느낌이 이거 내가 봤을때는 이건 아침 드라마야 절대 스포하지마 얘들아 내가 봤을때 이거 느낌 왔어 이거 내가 봤을때 느낌 왔어 스포하지마 엄마 아니면 누나 혹은 동생 혹은 전 여자친구 혹은 전전 여자친구 혹은 전전전 여자친구 엄마 엄마네 반했다 아르미 기다릴거야 좀べ라 누구지 누구지? 개멋있네 스포 노노 스포 노노 됐어 이제 드디어 애들이 좀 좋은 애들 들어왔네요 됐어 떨거지 애들은 어차피 다 죽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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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방금까지 나를 이거 잘해주던 여자 맞아? 어 이 게임은 또 왜이래 이거 내 마트에 딱 주인공 같은 애야 거인의 경진화 거인 중에는 부위를 경진화시키는 개체가 존재합니다 경진화되어 있는 부위에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위를 공격하여 약화시킵니다 아 이렇게 또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위를 지키는구나 왠지 템 개좋은거 났거 같은데 와 저거 완전 미친 확실히 사람과 싸우는게 느낌 다르구나 동작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 어 잠깐만 동료 구하러가 동료 구하러가 동료 구하러 동료 구하러 동료 구하러 웃겨 진짜 이 자 τους